고창석 씨랑 좀 비슷해가지고 고창석 씨랑 헷갈려가지고 조정리 임시예요 조정리 임시 조정리 임시 진짜 닮았어요 조정리 임시 많이 닮았어요 미란다 코도 닮았어요 미란다 코도 닮았어요 미란다 코도 닮았어요 난리났다 캐릭터가 몇개야 천의 얼굴이네 미란다 코도 좀 유시 씨 진짜 닮았어요 근데 너무 닮았어요 미안한데 나한테 그래요 성민이를 봐야되는데 안 보여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저 이재포 선배님 아니에요? 이재포 선배님 아니야 내 패밀리에요 내 패밀리야 내 패밀리야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게 내 패밀리야 너 어디서 말고 나 행동하는게 너무 비슷해 목소리만 하네 전화 자 일단 저 저기 그 패밀리들이 오늘 패밀리 특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패밀리와 함께하는 런닝댁 여름휴가 위험한 패밀리 가문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패밀리와 함께하는 런닝댁 여름휴가 위험한 패밀리 가문의 위기입니다 패밀리와 2인 1조 팀 대결로 진행되며 미션비를 가장 많이 남긴 팀이 최종 우승 우승 팀에게는 상돈과 함께 벌칙 면제권이 제공되며 미션비를 가장 적게 남긴 꼴찌 팀과 꼴찌가 지목한 한 팀은 최종 물폭탄을 받게 됩니다 와 오늘 물폭탄이구나 물폭탄이 있구나 아 지목 당하는 팀도요 네 그리고 각 미션 끝난 후에 상위권 두 팀의 패밀리에게는 가족을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가족을? 가족의 운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패밀리가 바뀔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미션비만 가지고 패밀리 교체가 이루어지므로 평소 미션비 배문을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욕심이 없어 욕심이야 긍식아 긍식아 간단하게 아까 안에서 못한 이야기들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고 레이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호씨 제가 패밀리로 불렀고요 얘기 드렸지만 편한 동생들 편한 동생들 중에 한 분이에요 조세호씨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조세호씨는 요즘 굉장히 너무 바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즘 굉장히 바쁜분들 오늘 시간이 딱 돼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글은 다 프로를 통해서 보시면 되니까 그래도 오늘 게스트인데 잠시 후에 기본 질문 같은 거 몇 개 날려줘요 제가 패밀리로 초대한 걸 상당히 조금 의심을 좀 했다고 그래요 의심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이 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없었거든요 나는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너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워서 자세히 생각해 바르사음 2살 3살